정부가 포항 지진 이후 발생한 액상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지도 제작과 관련 추가 연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포항에서 열린 액상화 관련 토론회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행정안전부는 포항시를 시범지역으로 액상화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액상화 방지공법 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외 전문가들은 앞으로 규모 6.5에서 7.5까지의 큰 지진에 대비해 액상화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포항시는 액상화 전문연구센터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